자 이번 주차는 아이템 레벨에 맞게 구매하기 아 주스를 마시면서 이제 우리가 밀리 캐릭터가 떡상을 하는 바람에 캐릭터를 육성하다 보면 무기가 너무 절실하게 필요해지죠 하다보면 데미지도 약하고 이게 다 링크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 무기가 후져서 그래요 무기가 좋으면 잼을 몇 개 링크하지 않아도 데미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무기 두 개 샀어요 이 유니크 무기 쓰다가 이제 근접 캐릭터들은 주기적으로 한 20레벨마다 아이템을 바꿔주다가 나중에 한 80레벨 90레벨 되면 종결급 엔드 무기를 맞추게 되는데 스펠러들은 생각보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근접 캐릭터들은 바꿔줘야만 데미지가 나온다는 거죠 이럴 때 이제 그 아이템을 구매하기 되게 까다로우실 수 있는데 어 그냥 간단하게 내가 어떤 무기를 쓸 수 있도록 노드를 찍어놨는지 그 다음에 내 현재 레벨은 얼마인지 어떤 타입의 무게를 써야 하는지 요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저로 예를 들면은 저는 이제 노드에서 도끼를 찍었어요 도끼 도끼 사용시가 물리 피해가 증가하고 막 그러죠? 그래서 저는 어... 물리... 물리 근접 캐릭인데 한손 도끼를 써야되요 레벨은 48입니다 이런식으로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손 도끼 그 다음에 여기 요구 레벨 최대 48 이해되시죠? 최대... 많이 아주 요구해봤자 48밖에 요구하지 않는 그런 무기를 내가 사야 어... 착용할 수 있다 최대 레벨은 48까지만 봅니다 레벨이 낮아도 데미지가 셀 수도 있어요 그래서 1부터 48까지 다음에 여기가 제일 중요한데 여기가 우리가 봐야될거는 이 아래 이 두개입니다 이 두개 그... 초당 피해는 초당 피해는 DPS죠? 데미지 퍼 세컨드 내가 초당 데미지를 얼마나 입히느냐 근데... 이게 반반 나눠져요 물리 DPS가 있고 원소 DPS가 있습니다 이 개념을 조금 잘 이해하셔야 돼요 초당 DPS 안에 물리 DPS하고 원소 DPS가 나눠지는거에요 원소 DPS는 뭐냐? 화염이나 냉기나 번개 이런걸로 내가 초당 데미지를 얼마나 입히느냐 이런 뜻이고 원소 데미지 DPS고 물리 DPS는 순수 물리 피지컬 데미지만 측정한 계산값이에요 그래서 물리 근접 캐릭터들은 이걸 봐야되는거고 원소 근접 캐릭터들은 이 원소 DPS를 봐야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원소 DPS 텐 막 번개 데미지 추가 화염 데미지 증가 이런거 사놓고서 아 데미지 안나와요 까마니 이러면 안된다는거죠 내가 물리 계열의 데미지를 올려주는 물리 노드를 찍었으면 물리 DPS를 봐야되는게 정상인거야 그래서 물리 DPS를 봐야되는데 내가 대충 얼마가 센지 몰라 솔직히 감이 안오실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일단 이 상태에서 검색을 합니다 여기서 딱 검색을 하고 여기서 보면은 아이템 아래 보면 DPS가 나오고 물리 DPS가 보입니다 우리는 뭘 봐야된다? 물리 DPS 이걸 누르면 물리의 DPS 순서대로 정렬이 됩니다 제일 센게 초당 269 데미지 DP는 이 마음의 노래 팔목 절단기 하지만 70카 너무 비싸죠? 다음거 241 DPS에 으스스한 포효 가르기용 스플리터 이게 15카우스 상당히 부담스럽단 말이야 우리는 잘라야됩니다 어떻게 자르냐? 최소 칩만 적용하는거죠 아! 260대는 조금 과한거 같고 좀 내려가보면 내려가 내려가 쭉 내려가서 4카우스 7카우스 봤을때 160정도면 되겠다 그러면 딱 올라가서 최소 DPS 최소 물리 DPS에 160을 검색을 하는거죠 이렇게 하면 물리 DPS가 160을 넘어가는 48레벨 이하의 한손 도끼만 나왔습니다 그중에 가장 싼거는 이거죠 4카우스 이거 사시면 되요 간단하죠? 그 다음에 내가 68레벨이 되면 어떻게 돼? 레벨 올리면 돼 레벨 올리고 한번 검색했다가 아! 이 정도 DPS가 나오면 상급이구나 이 정도 DPS가 나오면 40카우스 50카우스 하는구나 내가 부담스럽구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40카우스짜리가 400 DPS다 그러면 300 DPS 정도로 검색을 해서 가장 싼걸 사면 된다 가성비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원래 3퓨징짜리랑 1카우스짜리가 있었는데 그거 내가 샀어요 지금 이렇게 샀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구매를 하시고 갈아껴주면 간단하다 간단하죠? 자 그리고 이제 원소 DPS는 원소 노드를 찍었을 경우인데 어... 자 이 아이템 같은 경우에 어... 이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음... 약간 되게 좋을 수 있어요 예 왜냐면 물리 DPS도 떨어지지는 않는데 원소 DPS도 같이 곁들여져 있기 때문에 총 DPS가 330이 나옵니다 예 요게 또 좋은 점이죠 이 친구 보면은 무기 자체에 있는 물리 피해가 125% 증가하는 거에다가 한번 때릴 때마다 화염데미지와 번개대미지가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깡딜로는 상당히 나쁘지 않다 이 무기는 하지만 물리 데미지를 뻥튀기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상세하게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DPS 순으로 다 정렬하면 15카우스짜리가 1등이고요 70카우스 2등 4카우스짜리가 3등이에요 이런 거 사시면 됩니다 DP가 얘가 337 얘가 339 얘가 얘도 330 DP는 다 똑같은데 차이점은 얘는 물리 DPS가 242고 1이고 얘는 269고 얘는 177이에요 얘는 원소 데미지가 더 비율이 높죠 그러니까 물리 캐릭터가 이걸 꼈을 때는 위에 거보다 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아무튼 저 DPS 순 정렬하는 게 중요하다 스펠러는 조금 달라요 스펠러는 세부 옵션을 좀 더 봐야 됩니다 근접 캐릭터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양손 무기 뭐 너나 할 것 없이 이런 식으로 정렬하시면 돼요 순수 물리 DPS가 얼마다 가격이 얼마다 레벨 제한 얼마다 무기 타입 맞다 아니다 그러면 다 모든 것들이 부합하다 그러면 귓말에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가다 하죠